이상으로 차량상태정돈은 마치구요 좀 돈이 들어가는 차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 차 같은데요 또 내려가면서 흰색 그 창원에 있는 흰색 에너폴소나타를 한 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차량이랑 비교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게요? 아 예 부동력 체크 하시는 거죠 솔직히 다 말씀해 주시면 돼요 양은 정상적인데 색깔은 조금 오래된 색깔 파워 오일이구요 파워는 정상적이구요 워샤액 양 체크하고 있고 엔진 오일을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점도 보시는 거죠? 점도랑 양이랑 어 LPER reinigkeiten c lpg 창권나타를 특별하게 전부 많이 변합니까? 휘발유 차량하고 휘발유만큼 군반집 시끄러지진 않아요 맞지 시커미지는 않는데 Short desig sollen protected 불과 빛으로 빛이니까 아아 상태는? 괜찮아요 교환해서 구입해서 교환하는게 낫지? 그거는 낫지 그래가지고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죠 핵심오일은 교환을 해주면 되게 낫겠고 길이 빨갛진 않고 중간정도 잡니다 설명좀 해주십쇼 설명좀 해주십쇼 누유는 이 정도는 누유는 크게 던잡을 건 아니고 일단 타이밍 카바 쪽으로 아밤 누유 선정만 있고 타이밍 카바 쪽에 고개 흘러싸우면 오일펜까지 조금 아직 바닥에 떨어질 정도 아니고 그냥 두세 누유정도 예 전해로 진행만 있으면 그게 안되겠구나 예 그쪽에 링크하고 자전한거는 손은 따로 놨고 아 이쪽 링크랑 손은 따로 놨고 하얀 상태 괜찮고 양쪽 링크로 교환했네요 네 맞죠 다이어 네 다이어 도 50% 정도 남아있다 경제중에서 제일 안좋아 하는 부분은 일단 이상 있는 부분은 타이밍 카바 쪽으로 미션 우유 그것만 그리고 다른 건 다 이게 체인 방식 아닙니까? 타이밍 체인이죠. 이외에는 차 상태는 좀 양호한 편이죠? 이외에는 현재 도네트도 있습니다. 앞에 전반바 쪽도 다 짙고 이쪽 현다도 뭐 짙고 색깔이 좀 많이 다르죠? 도색을 한번 해가지고 색깔이 조금 보색 보색 다시 필요하다. 안녕하세요. 차팡인 채부장입니다. 지금 NFS마타 창원에 있는 매물을 보고 있는데요. 방금 이제 주위에 카센터 와서 하체 확인 끝냈고 외관 모습 사진을 좀 찍고 있는데요. 다른 부분은 크게 관계는 없는데 앞쪽 헨다 쪽에 보시면 색깔이 좀 달라요. 앞 헨다랑 범퍼 쪽 그 다음에 보네트 보네트에 되게 줄이가 있죠. 요렇게 보네트랑 졸속 헨다는 지금 도색을 할 예정입니다. 도색해서 손님에게 구입하게 되면 손님에게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럼 실내 한번 볼까요? 자 NFS마타 트랜스폰 2.0 LPI 프리미엄 등급입니다. 연식이 2009년식이구요. 주행거리 124,199km 주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차량들과 좀 다른게 내비게이션이 없는 유일한 차량 같구요. 프리미엄 등급에는 운전석 전동 시트 그 다음에 오토라이트 되어 있고 2009년식에는 블루투스가 순정으로 들어갑니다. 열선 시트 양쪽으로 순정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에어컨은 시원하게 잘 나오고 있구요. 이렇게 이 선은 지금 블랙박스에 연결된 선인데요. 블랙박스를 새로 정착하거나 아니면 이거 매립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립하는 비용은 한 2-3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운전석 조류석 에어백이 있구요. 일단 수리해야 될게 이 버튼이 지금 고장 났어요. 그래서 이 보트림 쪽에 이거 리모컨 버튼을 새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교환은 간단하고 비용도 얼마 들지 않기 때문에 아마 차주님한테 얘기해서 요거까지 교환을 좀 요구할 생각입니다. 자 다음은 뒷좌석 한번 볼까요? 뒷좌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구요. 천장에는 썬루프가 없고 썬루프는 없지만 그래도 깔끔한 상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좌석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순정 상태로 잘 관리는 차량 같아요. 이상 실내외 상태 확인 마치고 이제 사고 유무만 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창원에 있는 nf 소나타 트랜스폼 사고 유무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본넷부터 본네트는 네 지금 볼트 풀림 흔적이 있죠. 하지만 스티커는 떼져 있지 않은 상태구요. 실리콘도 딱딱하게 자기 실리콘 이에요. 그렇다면 탕금이나 탈부착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운전석 쪽 핸단을 볼트 풀림 없구요. 마찬가지 앞쪽까지 볼트 풀림 없구요. 조석 쪽은 볼트가 풀려져 있어요. 여기 세번째도 마찬가지 조석은 볼트 풀림으로 봐서는 아마 탈부착이나 교환이 있었던 것 같구요. 대신에 안쪽에 인사이드 패널이나 휠하우스 사이드 멤버는 저기 앞에까지 교환 흔적은 없습니다. 자 조석 쪽도 운전석 쪽도 마찬가지 스팟 용접이 잘 살아있죠. 그 다음에 실리콘 처리도 잘 되어있구요. 네 자 도어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운전석 핸더볼트도 풀었던 적 없구요. 자 운전석 쪽 도어도 자기꺼구요. 자 뒷텐더도 장혁씨네요. 뒷텐더도 자기꺼구요. 트렁크 한번 볼게요. 가스통 있고 뒷텐더 뒷텐더 운전석 뒷텐더 구요. 실리콘이랑 스판 용접으로 봐서는 교환된 흔적은 없구요. 자 트렁크는 볼트 플림이 있는데요. 아마 탈부착 정도 될 것 같아요. 팡금 아 여기 있네요. 이 부분이 팡금이 요만큼 들어갔네요. 한 한 10cm 정도 팡금이 들어간 흔적이고 밑에 부분은 다 자기꺼에요. 측면 충돌이 있어서 요만큼만 팡금을 하기 위해서 볼트를 풀었네요. 전체 교환은 아니구요. 팡금으로 아마 판정이 났을 것 같아요. 예 오케이 리어 패널은 자기꺼고 마찬가지 리어 쪽도 자기꺼입니다. 트렁크 안쪽 한번 볼까요. 트렁크 안쪽까지도 교환된 흔적은 없습니다. 스판 용접 다 살아있구요. 아 뒷텐더가 뒷텐더에 지금 밑에 실리콘 처리가 안되있죠. 스판 용접도 다 지워져있고 이쪽이랑 확실히 차이가 나죠. 뒷텐더는 판금이 들어가거나 교환이 되는 것 같은데요. C플러를 뜯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스판 용접이 쭉 다 있다가 여기서부터 없어요. 자 밑에도 여기는 있지만 지워진 흔적 또 밑에는 없죠. 이만큼 이만큼 이 스판 용접이 없습니다. 뒷텐더는 교환으로 판정을 아마 받았을 것 같구요. 자 뒷문은 저번에도 대구에 스파크 봤을때도 나와있던 양면 몰딩 스티커 붙여져 있습니다. 교환이구요. 안무는 교환이 없네요. 안무는 자기꺼 다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 끝으로 잘 되어있구요. 조수석 아펜다 20V도 풀어져있네요. 뒷문도 교환되어 있구요. 뒷텐더 교환 아마 트렁크는 팡금정도 본네트 팡금 요렇게 아마 성능기록부를 받았을 겁니다. 제시된 성능기록부는 손님에게 보내드리고 요건 제가 실제 눈으로 확인해서 말씀드린 중고차 성능입니다. 그럼 안에 들어가서 총병하고 영상 제작해서 손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첫판사 세부장입니다. 지금 창원에 와서 엔엑소아타 트랜스폰 흰색 차를 보고 있는데요. 대구 매물도 같이 봤는데 검은색 대구 매물이 하체가 좀 험했어요. 누유도 좀 많았고 수리할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근데 거의 비싼 차량이 창원에 있었는데 이 차량은 들어온지 얼마 안 됐어요. 들어오자마자 사진이 없어서 제 손님한테 도움을 드렸는데 대구에서 내려오는 길에 생각이 나서 이 차량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하체 상태 괜찮구요. 외관상태는 본네트 펜다 부분 도색이 필요하고 실내 부속품으로는 아까 운전석 쪽에 창문을 여는 스위치 다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그거는 스위치 뭉치 자체를 교환하면 되니까 크게 관계 없구요. 옵션이 좀 부족하다는 거 아니면 다 순정 상태로 잘 되어 있다는 거 장점으로 들 수 있겠구요. 블루투스 2009년부터 블루투스가 되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리한 거 또 그런 것들이 있겠네요. 지금까지 본 차량 중에는 제일 괜찮고 연식도 2009년식에 12만4천키로 주행거리도 평균적으로 한 3-4만키로 가 적게 뛴 매물입니다. 지금까지 손님이 왔던 차량 중에 대구에 이어서 지금 이 차까지 오늘 두 대를 봤는데요. 그 중에는 이번 차량 구천드립니다. 괜찮은 차량 같구요. 어 손님께서 지금 처음에 엔흑소나타 로체 스파크 다음에 대구의 엔흑소나타 창원의 엔흑소나타 총 5대를 확인했습니다. 그 중에 아마 선택을 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이번 손님처럼 좀 궁금한 차량이나 어 시간이 없어서 차를 확인 못한다 뭐 그런 차량들 있죠. 전화 주시면 자판 세부장이 차량 대신 확인해서 차 상태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구요. 언제든지 카페 블로그 유튜브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